그레이 하운드 날렵하다. 멋있네. 완전 사슴처럼 생겼네. 둘이 형제인가? 형제고 같은 지분이. 수컷 수컷. 둘 다 수컷이야? 우와. 진짜 날렵하네. 두 마리 키우나 보네. 멋있네. 멋있네. 예쁘다. 예쁘다. 그들도 예쁘고. 니 어디 갔지? 그레이 하운드. 멋있다. 쫄쫄 따라다닐래. 둘이서.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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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너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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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장난치는 거야? 싸우는 거야? 응? 장난치는 거지? 당신은. 으악. 아름다운 야채. 아이. 또 점프하려고 그러지? 또? 점프. 오오오오. 으허허허. 우와AF 점프력도 재단해요. 이뻐. 도망진다. 알았어요. 네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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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뻐, 이뻐 응, 알았어, 알았어, 이뻐, 이뻐 너 왜 얌전한 척하고 있는 거 올려가 있어? 오오오오 거기가 좋아? 우리 또, 우리 또, 사람 좋아하는구나 따라오면 내가 못 찍잖아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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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, 이뻐 응, 따라오지 마, 따라오지 마 그래, 알았어, 아유, 선생님 얼굴은 주먹만 해가지고 나 손만, 손보다 적네 알았어, 예뻐요 예뻐요 어머, 나 오늘 내 얼굴까지 점프하네 나 캥글로처럼 밖 점프를 하네 알았어, 이뻐, 이뻐 나 사람 잘 따르는구나 알았어, 거기 있어봐 알았어, 거기 있어봐 알았어, 이뻐, 이뻐, 이뻐 그래도,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 와서 껌장마아 하고 가만있네 여기가 완전 귀가 죽었구마 그게 기술욕 아니야? 강아지 제압하는 거 멋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